네, 갓솔저 생각의 윤용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되게 좋아 하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실 때의 어떤 상황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태어났고 자랐고 죽으시는 이 과정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큰 권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가 유대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라는 그 나라 상황 속에서 이상하게 오지 않았고 예수님은 어떤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그 모습,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시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모든 나라들이 독립을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독립된 나라의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이라는 큰 권력에 또 이스라엘은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황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지 않았죠. 맞습니까? 로마가, 로마의 어떤 총독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하지 않았죠. 자꾸 로마 총독은 빌라도는 뭐 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결국 예수님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강권적인 예수님을 죽여달라는 그러한 요구에 로마 제국의 어떤 총독이 응한 거죠. 왜? 여기에는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왜? 식민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로마 제국은 뭡니까? 이 세상 권력입니다.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 파워. 모든 것을 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최고니까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면은 뭐든지 할 수 있죠. 로마 황제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세상의 어떤 권력.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어떤 메시야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종교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종교가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였죠. 로마 권력의 어떤 힘의 승낙을 받아서. 그런데 이 종교. 그리고 결국 교회와 성도를 죽인다. 순교자들이죠. 이 구조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죽였던 그 구조가요. 지난 2000년의 역사. 2000년의 어떤 역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 거죠. 세상의 권력은 이상하게 기독교를, 교회를, 성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죽이는 게 종교가 아니면 예수를 굳이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종교적인 메시야이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정교를 가진 사람들은 덜 생각을 하겠죠. 종교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기독교를 엄청 싫어하죠. 무슬림이 기독교를 엄청 싫어합니다. 불교회에서도 핍박을 받죠. 힌두교회에서도 어떻게든 교회를 핍박을 하죠. 그런데 권력자들에게 있어서는 굳이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오케이? 빌라도가, 뭐 그게 오케이.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오케이. 그런데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요청을 했죠. 예수 죽이자고. 이 사각의 종교들은 싫어합니다. 교회를, 성도를. 그래서 파괴하죠. 지금 이 시대에도 북한이고 중국이고 무슬림권에서 끊임없이 교회를, 예수 성도를 죽이죠.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을 해서.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오라는 어떤 권력, 세상의 어떤 권력이죠, 파워죠. 그리고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어떤 음료, 세상의 어떤 큰 음료,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큰 성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이것을 또 이렇게 음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또 누가 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요즘에는 세계정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세계정부가 이제 들어설 것이다. 요즘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세계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이제 원래 계획도로 하면 다음 달에 세계종교 대통합이 여기죠.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통합된다는 거예요. 통합 조인식을 보통 다음 달, 6월 달에, 5월 달이니까 다음 달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모일지 안 모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종교? 그러면 결국 이 종교가 결국 교회, 성도 뭐겠습니까? 항상 교회가 욕먹는 거 뭐예요? 절대 종교라는 것 때문이죠. 절대성, 절대성. 어떻게 교회에만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냐. 각 종교에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냐. 종교의 대통합이 그거죠. 다 구원이 있다. 서로 평화를, 종교끼리 평화를 하자. 서로의 구원을 인정을 하자. 선행으로도 구원받고, 알라를 믿어도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고,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믿어도 구원을 받고,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 종교의 평화. 어떻게 됩니까? 이 조인식을 통해서 되죠. 서로 합의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교회는 예수, 굴소의 절대적 구원,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또 뭐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순교자들이 또 마지막 때도 많이 늘어나겠죠. 결국 이 종교가 사람을 죽이는데 누구를 빌려서 세상 권력을 빌어서. 여러분 왜 이 구조가 이렇게 통일하게 계속되는 것일까요? 이 세상 권력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 사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하죠. 왜? 사탄을 이 세상 임금이라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왕로를 타고 있고 그 권력의 핵심에 항상 이 사탄은 누구를 가장 먼저 이렇게 어떤 어떤 꼬시고 유혹합니까? 이 권력자들이죠. 왜? 권력자들은 파워가 있길래 그 파워로 무엇인가를 하는 거죠. 이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예수님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송도 그렇고 끊임없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뭔가 연약해 보이고 절대성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적인 구원자의 어떤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피해를 보고 교회가 불타고 송도들이 불타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이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제가 오늘 아침에 쭉 책상에 앉아서 쭉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알고 봤더니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지금 이대로 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서 지금 다음 달에 계획대로라면 다음 달에 종교대 통합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한테 자기 생명의 위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괜찮겠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목숨도 위협을 받을 이 흐름이 그래요. 2000년의 역사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어야 사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야지만이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지만이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이런 어떤 큰 구조가 흐름이 있다라는 거. 결국 이 교회를요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고요. 결국 예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요. 견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믿음 지켜서 이 절대적인 예수 구원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지켜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그런 어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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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